엄마 아빠 예수 믿어서 공짜로 누렸던 종교의 자유와 이 거룩한 삶이 결코 공짜가 아니고 아니었구나 누구는 이 예배를 위해서 세상에 18살 나이에 감옥을 38년에 갔구나 내가 당연하게 왔다 갔다 하는 이 주일에 왔다 갔다 하는 건 습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구나 예수께서 실제로 존재하시고 역사적 인물이시고 나를 위해 생물학적으로 의과학적으로 죽으셨고 정말 죽으셨던 그 예수께서 의과학적으로 살아나셨고 죽으셨던 이유는 죄도 없으신 창조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 사람 이것저것 예를 들면서 결국은 예수 예수네 결국 죄네 결국 회개하라는 그런 프로세스네 역시 기독교는 똑같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잘못된 합리주의로 빠져서 예수를 창피할 겁니까? 법이 통과가 됐다니까요 여러분들 아직 결혼해서 애를 안 낳아서 몰라요 예수 믿는 우리 가정의 아들 딸들이 그런 법 체제에서 유치원을 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들이 50년 60년 뒤에도 예수 체제를 진리라고 믿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실제한다 이 말입니다 요즘엔 지옥이란 말도 안 해요 죽으면 천국과 지옥 중에 한 곳을 반드시 간단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이것을 사실로 알고 자기의 목숨을 벌었다 이 말입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지옥이 실제한단 말입니다 사단이 실제한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속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기분이 나쁘셔도 속고 속는다는 셈치고 교회를 나와보십시오 인간의 참의 인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참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있다니까요 예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니까요 제가 깨끗해서 이 마이크 잡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복사도 아닌 삶을 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까? 천국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똑똑하십니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는 그 근원의 여와를 경애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기질에 속지 마세요 습관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 진짜 예수 제대로 믿어야 돼요 그래야 3년 뒤에 우리 만납니다 그래야 5년 뒤에 여러분 우리 또 만나요 10년 뒤에 또 만나요 교회에서 20년 뒤에 또 만나요 천국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와를 경애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와를 경애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은 목사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더 신뢰합니까? 아니면 과학자 가운과 의사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논문에서 나왔다고 얘기하면 그걸 더 신뢰합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목사님께서 우리가 예를 드는 겁니다 흡연을 하는 것은 거룩과 동떨어진 삶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가 그런 거룩의 실생활의 하나로 흡연을 우리가 금연을 한번 시도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다? 그러면 우리 교회 너무 보수적이야 아 목사님 요즘 저런 말을 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몸이 아파서 이제 의사한테 찾아가서 근데 의사가 정말 진작에 얘기하는 거예요 환자님 정말 담배 끊으셔야 돼요 니코틴이요 이렇고요 이렇고요 이게 뇌과학적으로도 이러고요 이게 신장이 이렇게 되고요 폐가 이렇게 되고요 정말 안 좋습니다 이거를 30분 동안 정말 심각하게 들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멘 하거든요 그거예요 그게 뭐냐? 이분법이에요 뭐라고요? 이분법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모든 지식의 근원이 뭐라고요? 하나님 믿으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사실이라고 믿으세요? 사실 넘어 진리 그 자체라는 걸 믿으십니까? 굉장히 진지한 문제예요 우리 기독교인의 어떤 그 뭐랄까 믿음의 시작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걸 믿는 사람은 연애교로 멘토링 3초만 해드릴까요? 여러분 사랑 나랑 나랑 오빠랑 연애하는 건 애로 쓰고 주일에 오는 건 아가페니까 이건 다른 거야 이게 이분법이에요 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안 보이는 걸 같이 만드셨잖아요 그죠? 그죠? 네 그러면 우리가 연애를 할 때 이 연애 감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고 시기하시는데 내가 오빠를 내가 내 여자친구를 사랑하는 이 감정의 원출처는 원래 어디예요? 여기 저작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냐? 연애는 내가 주인공 이렇게 연애는 내가 주인공 취미는 내가 주인공 뭐 이거는 또 내가 주인공 근데 찬양을 할 때 어떻게 하냐? 주님 내 삶을 가져가세요 이런 찬양을 해요 근데 이 영역은 내가 주인공 이 영역은 내가 주인공 이게 이분법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해 드리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이 시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어려운 말로 이제 메타인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거시적으로 숲을 보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 잘 보이세요? 이건 좀 보이세요? 우리가 여기 살고 있잖아요 어디죠? 동북아시아예요 동북아시아 맞죠? 동북아시아 지금 몇 년이죠? 2022년 자 여기에 이제 중국 있고 북한 있고 여기 러시아 있고 일본 있고 우리나라만 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곳에서는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교회 한 번 출석할 때마다 3만 원씩 주민센터에 내야 됩니까?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신상정보가 어디에 걸려서 여러분 마녀사년 당합니까? 아니에요 왜 그러냐?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시스템적으로 채택된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종속되면 안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속성을 한번 숲을 보는 관점에서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이 1학년 유치원 때부터 지금까지 받고 있는 공교육은 어디에 기반을 했냐 한번 따라해보실까요? 그리스 철학 그리스 아테네 철학에 기반한 공교육을 20년 30년 동안 받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나중에 쭉 설명해드리겠지만 과학과 과학주의는 다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합리와 합리주의는 달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편향된 관점의 과학주의 편향된 관점의 합리주의에 의거한 공교육을 20년 30년 받아왔기 때문에 이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모든 걸 다 틀렸다 이게 아니고 그리스 철학 위에 세워진 공교육은 한마디로 헬레니즘적입니다 근데 성경은 여러분께 어떻게 사과하고 어떻게 선택하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히브리적으로 생각해야 돼 여러분들 부모님이 영상 공유하는 거 봐야 안 봐요? 안 보죠? 왜 안 봅니까? 그리고 부모님과 여러분이 신앙적인 대화가 잘 된다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엄마, 아빠는 훌륭하신 분 있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귀한 분들도 있지만 가끔은 엄마, 아빠는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비가 오나 영하 몇 도거나 눈발이 쏟아지거나 다 필요 없이 기도원에 차 끌고 가서 소나무 붙잡고 주여! 안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서치하고 또 어디 사람한테 인맥을 통해서 어떤 노하우를 듣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해요? 우리보다 좀 농도가 짙게 히브리적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사셨어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게 부모님 세대예요 그냥 믿어요 근데 우리는 뭐냐? 믿어지십니까? 아멘! 은은 하는데 예수가 역사이신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멘은 하는데 근데 그거 역사학적으로 증명됐어요? 이거요 교회에서 예수는 역사입니다 실제 인물이십니다 실제 의류학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의류학적으로 죽으셨고 실제 의과학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서는 아멘은 하는데 학교에서 디테일하게 전공서적에서 왜 기독교가 거짓말인지 논문으로 논리적으로 딱딱딱딱 있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더 합리적이고 이게 더 맞아 보이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잠재식 속에 창세기 1장을 믿는다고 아멘은 하면서도 6일 동안 24시간 깨끗하게 6일 창조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화론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갈등 구조 상황에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언제나 이렇게 균형이라고 생각하면서 두 진영에 발을 놓고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내가 이제 세계관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 세계관이 뭐죠? 안경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안경 안경이 뭡니까? 세상을 보는 관점이잖아요 이게 세계관이라고 하면 세계관 프레임 다양한데 우리는 어떻게 사냐? 교회에 올 때는 내가 교회에서 이상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기독교 나름대로 내가 알고 있는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안경을 써서 예배를 드려요 맞죠?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하죠? 대학교 갈 때는 대학교 세상에서 창피하지 않고 세상에서 합리적이어 보이는 안경을 써요 맞습니까? 목사님께 연락이 오면 잠깐 안경 다시 벗어서 큐티하고 목사님께 아멘하는 버전의 안경을 다시 쓰고 네, 목사님 감사해요 이모티콘 보내고 이러면 안경 다시 벗고 세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이 이분법대로 우리가 살아왔는데 제가 생각해보니 지금 우리나라 20대 청년분들 중에 10명 중에 1명 정도만 기독교인이라고 통계치가 얼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몇 명 중에 1명이요? 10명 중에 1명 여기 계신 분들 지금은 여러분들은 10명 중에 1명 정도가 여기 앉아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극소수입니다 뭐라고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죠? 저는요 교회 사역자가 아니에요 저는 교회 밖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이에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죠? 여러분 학교 교수님, 친구들, 동기, 선배, 후배, 학원 친구들, 동네 친구들 기독교인이 많아요? 안기독교인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소수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분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한 거예요 왜 우리 청년들이 교회를 떠날까? 왜 떠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보실까요? 결함이 있는 기독교 세계관을 믿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우리가 지금 교회 버전의 안경을 썼다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결함이 있는 건 아닐까? 제 얘기는 아닙니다 프렌시스 셰퍼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쓰신 40년 전에 쓰신 책인데 40년 전에 쓰신 책을 지금 돌아보면 이분이 40년 전에 말한 내용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분이 말하는 게 뭐냐 복음을 외치는 사람들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결함이 있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어떻게 결함이 있느냐 진지하게 기독교를 믿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 세상에서 내가 선택하는 건 다르거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왜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둘 중에 하나를 통합해서 진짜 기독교인으로 발을 내딛는 거 이게 1번 아니면 내가 어설프게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사는 거 2번 근데 세상의 흐름을 보면 여러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들의 믿음을 견제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게 확 와닿는 말일 거예요 왜일까요? 제가 얘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3년 뒤에도 지금 교회를 계속 다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확신하실 수 있으십니까? 3년은 너무 가까우니까 5년 5년 뒤에도 내가 여기에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일에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린다 5년 뒤 가까우십니까? 10년 한번 해볼까요? 이제 취업하고 바쁘고 나름대로 생계 활동하고 먹고 살만하고 이제 엄마 아빠한테 용돈 받는 게 아니라 내 통장에 돈이 쌓이면 여유가 생겨요 돈이 엄청 많아서 생기는 여유가 아니고 일단은 내가 스스로 경제권을 얻으면 여유가 생겨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골프 치러 갈 사람은 골프 치고 레저 생활, 취미 생활 할 사람은 그렇게 하고 뭐요? 점점 주의를 세속적인 넌 크리스천 사람들이 주의를 바라보듯이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시간 문제일 뿐 나중에 이제 예배도 선택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옵션이 된다는 거예요 썰물처럼 점점 점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21세기 위대한 기독교 신학자 중에 오스기니스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계세요 누구요? 오스기니스 할아버지인데 그분이 2016년에 책을 하나 썼거든요 근데 그 책이 팬데믹이 오기 전에 쓴 책인데 거기서 뭐라고 하셨느냐 우리는 지금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대전환기 지금 여러분들은 문화, 문명의 대전환기 가운데에 있는 과도기적 시기에서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 유대 기독교 전제로 세워진 뭐랄까? 사회 시스템이에요 지금은 근데 지금 어떻게 사회 시스템이 바뀌고 있냐면 유물론, 무신론 관점의 새로운 도덕 체계가 옳다고 이게 진보적이라고 하는 사회 시스템이 있어요 지금은 이게 충돌한다 이게 아니고 충돌은 예전부터 했어요 지금은 이 프로세스에서 이 프로세스로 이동을 한다 이동 중에 있는 대전환기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제 관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로 넘어가서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견지가 되려면 결함 있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내가 이분법적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참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확률적으로 예수를 버린다 이게 아니고 확률적으로 여러분들이 세속적으로 점점점점 예수 사랑하는 마음이 줄어들거나 교회를 오는 게 아 꼭 교회 가야 되나? 방송 예배로 대체하면 되는 거 아닌가? 점점 그렇게 내가 허락하는 그 뭐랄까 내 선택의 결과가 결국 어디로 갈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진지한 문제인데 그래서 이 진지한 문제를 제가 여러분께 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오스기니스 이분이 기독교 철학자분이 신학자분이 쓰신 얘기를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오늘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명목상 이름뿐인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규모 필연적인 선별작업을 보고 있다 팬데믹 전에 쓴 책입니다 다시 오늘 우리들은 명목상 이름뿐인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규모 필연적인 필연적인 선별작업을 보고 있다 이런 선별작업은 이미 오래전에 있었어야 했다 이 일은 나라마다 일어난 시기가 다르다 영국교회는 1960년대에 미국교회는 근 10년 이 일이 일어나면 놀라지 마세요 이 일이 이제 일어나면 이 중간지대는 뭐다? 사라진다 자리만 채우는 구경꾼들의 시대는 끝났다 이것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기독교인들은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걸 언제 쓰셨다고요? 팬데믹 오지도 않았을 때 2016년에 이런 글을 썼어요 이분이 정말 여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저항하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선택하고 일해야 되는데 적군의 이름이 뭐냐 물론 사단이죠 바할세불이죠 근데 이분이 표현한 거 뭐냐 한 번만 따려보실까요? 현대성 이분이 말하는 건 우리가 현대성을 거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산속에 들어가서 동굴에서 살자 이게 아니고 세상이 말하는 트렌드다 이게 곧 새로운 시작이다 이제 우리는 이게 진보다 라고 하지만 성경적 가치를 지켜야 된다 여기에서 오는 건 현대성이라는 이름으로 오는데 우리가 이 현대성을 거부해야만 명목상 기독교인들은 떨어져 나가든 사라지든 진짜 기독교인들은 이 현대성의 거대한 쓰나미를 막을 수 있다 진짜 기독교인이 돼야 된다 현대성을 거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프랜시스 셰퍼 목사님은 좀 어려운 얘기인데 한번 그냥 들어보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하는 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어려운데 딱딱한데 굉장히 도움은 될 겁니다 다시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거 알아요 왜냐면 제가 이런저런 교회 가서 여러분 또래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려워요 근데 유익합니다 이거는 한 가지 확실할 수 있어요 오케이? 셰퍼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 실체화가 되지 않는 추상적인 신앙과 생활이 분리돼서 영적인 거 영적인 거 이렇게만 나의 영성 추구만 집중하는 건 약간 심플라톤적이다 결함이 있다 왜 결함이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과 사실을 제대로 견지해서 뭐랄까 신앙과 생활이 지금은 분리돼 있는데 이 가운데 벽을 허물어서 하나의 통일된 관점의 안경을 쓰시고 실제 월화수목금 토요일과 주일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기독교인이에요 저도 청년의 때가 있었잖아요 20대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한국내로 서른다섯시거든요 제가 20대 때 제일 고민한 게 뭐냐면 기독교인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극적극적 근데 누가 안 알려줘요 기독교인은 이거는 어떻게 되지 기독교인은 쇼핑으로 어떻게 되지 기독교인은 영화로 어떻게 봐야 되지 극적극적 근데 안 알려줘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보다 훌륭한 목사님과 믿음의 선진들이 이미 여러분들이 대충 궁금해하는 정답들을 다 써놓으셨어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런 책들을 안 본다는 거예요 이미 정답 내가 궁금한 거 아 그러면 진화론이 사실이 아니야 기독교 또 무슨 사이비 같은 거 아니야 아니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학 과학자 석학 크리스천 과학자 석학 기독교 철학자 그리고 조직신학자 이 사람들이 공조로 유명한 과학자들 공조로 진화론과 또 유신진화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은 믿는데 진화론도 있다 그런 유신진화론과 진화론을 비판하는 거의 논문급의 두꺼운 책도 두 권이나 있고요 얼마나 많은 유수의 아주 저명한 크리스천 과학자들이 창세기가 왜 진짜인지 논문식으로 아니면 대중서정식으로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몰라요 왜 모를까요 그 책과 그런 거룩한 관심을 쏟을 시간에 우리는 뭘 본다 교회 출석 도장 딱 찍고 나서 가는 순간부터 넷플릭스와 유튜브 알고리즘에 종속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살아가는 버전과 나가서 실제로 카톡으로 대화하는 이 버전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배자로 내가 아멘은하고 가끔씩 수련회하면 감정적 카타르시스가 있어 뭔가 내가 눈물도 흘리고 느낌 좋아 은혜 받은 것 같아 물론 그게 은혜예요 근데 내가 실체화된 뿌리가 끊겨서 허리 끊긴 기독교인으로 계속 살다 보면 언젠가는 부작용이 반드시 나온다 근데 그걸 본인도 알고 있다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 여러분들은 정답을 몰라서 방황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설적으로 여러분들은 정답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정답을 마주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본인이 다 알아요 근데 그렇게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고 거부하고 이렇게 목이 굳어서 이게 자연스러운 자세인 줄 알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지한 건 모르고 삿대지는 하나님께 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좀 딱딱하죠 이제 진짜 제대로 딱딱한 걸 드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뭐냐면 우리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먼저 알고 적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부터 알아볼까요 성경 버전 말고 성경적 용어 버전 말고 제가 여러분들 세상 밖 버전 세상 밖 버전 용어와 단어를 쓸 거예요 기독교인의 정체성부터 먼저 살펴볼 겁니다 기독교인이 뭘까요 한번 따라해보실까요 유신론자 유신론자 두 번째 유의신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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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종말론자 종말론자 네 번째 절대주의자 글씨가 너무 예쁘죠 유신론자 우리는 이 피조세계가 이 인간이 여러분들 오른손 이렇게 가슴에 대면 쿵간쿵간 뛰죠 이 지금 뛰고 있는 심장의 물리력의 근원이 어딥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성경 말씀 읽고 성경 66권 들고 다니잖아요 이 말씀에 나오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심장을 아직도 뛰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의료과학적으로는 이 심장이 뛰는 원리를 알아내는 거지 왜 뛰는지 이 뛰는 심원의 근원의 힘이 어디서 오는지 그 힘이 왜 오는지 이걸 설명을 못해요 과학이 어떤 과학이 촌스러워서 그게 아니라 과학이라는 학문이 다룰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근데 우리는 이 창조세계 나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믿어요 아멘 디자이너 하나의 어떤 설계자가 지식이 능력이 있는 설계자가 이 세상과 나를 만들었다고 믿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기독교적 관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인격신 우리 보통 인격적이신 하나님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났어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인간이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이셔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건 순서가 뒤바뀐 겁니다 그분이 먼저 있고 우리는 나중에 있어요 아멘 인격적이신 하나님 이것과 하나님은 인격신이셔 이게 어감이 좀 다르죠 하나님께서는 인격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인 거예요 오케이 이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인격신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적인 겁니다 창세계 1장 27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다고요 유문론자들처럼 우리는 그냥 단백질 덩어리입니까 내가 사랑이라고 느끼는 건 초콜릿 100개 먹은 그냥 전기신호의 반응일 뿐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영혼이 있습니다 아멘 심리학 전공하신 분 있으세요? 유문론적으로 예수가 왕이라고 모시지 않는 분들은 인간의 선택이 있어요 인간이 어떤 우리는 하루에 많은 선택을 하잖아요 인간이 선택할 때 인간의 자유지가 물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적 관점에서 이게 맞습니까? 성경적 관점에서 뭐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는 자기 부인적 선택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우리가 사탄에 미혹돼서 끌려가는 선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세상 학계에서는 이런 개념을 받아들입니까? 그러면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심리학도가 공부를 할 때 갈등과 고민을 느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철저하게 이분법으로 살아가면 누가 손해냐? 본인이 손해죠 왜? 인간은 영혼이 있거든요 왜? 창세기 1장 27절 뭐라고 나왔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된다 이게 여러분 조금만 더 공부해 보시면 이게 성경 버전에서도 진리인데 학술적으로도 여기에서부터 인권의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 여성분들 인권이 함양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돼야 되잖아요 저도 어머니가 있고 누님이 있고 또 아내가 있고 그렇죠? 여성분들이 인권이 함양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동북아시아는 하물며 기독교인들도 유교와 불교가 섞여 있어요 남존녀비 사상이 있어요 이거를 보금적으로 바꿔야 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사람이 만든 어떤 특정 이념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여성의 인권을 성경적 가치에 디뎌서 여성분의 인권을 이 사회적으로 보호받고 증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게 기독교인의 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근데 왜 그러냐 토라라고 하잖아요 창세기가 모세가 썼잖아요 토라라고 하는 창세기를 썼을 때 그때 당시에 시대 상황을 보면은 인권이라는 개념이 있다 없다? 없다 그때는 다실론 그리고 막 자기 자녀를 제사로 드리고 아주 말도 안 되는 아주 원시적인 사회였잖아요 근데 유대인 커뮤니티가 자기들이 신의 선택을 선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 책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요? 인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받았대요 이게 왜 놀라운 건지 아세요? 그때 당시만 해도 왜 그때 당시는 왕들만 신과 근접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왕을 신처럼 섬긴 거예요 그때 당시는 근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했다고요? 6천년 전에 뭐라고 했냐 모든 인간 너든 저 왕이든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받았어 더 놀라운 건 뭐냐 여자들의 인권 여자, 여성분들의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고 완전히 여자분들이 예를 들어 서러운 일들을 많이 당했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인간의 형상으로 지은 받은 건 남자뿐이다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장세기 1장 27절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받은 우리들인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엄청난 위대한 원리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이 말씀 유대인들이 성경 말씀 빼고는 이런 것들이 써졌거나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다는 이 증거가 아직은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위대함이에요 아멘 여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다 다시 올라가면 왜 이야기했죠? 인격신이시다 하나님께서 인격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지은 받았기 때문에 내가 나도 인격적이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우리는 신이 몇 명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 한 분 뿐입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인은 뭐다? 유신론자다 근데 우리가 믿는 신은 인격신이시다 근데 그분은 절대로 한 분이시다 성경 66권에 게시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참신이시며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아멘 자 좋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이 인격신이 우리에게 자신을 게시하셔요 게시 좀 어려운 말이죠 자기를 나타냈어요 어떻게? 글자로 성경 말씀 여러분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책이라고 하잖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이 감동이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숨결 극작가적 표현으로 제가 묘사라면 성경이라는 책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연필삼아 쓰신 책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하나님의 숨결이 살아있는 원 저자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빅토르 위구의 대저작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쓴 책과 성경은 권위가 다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오늘이세요 언제나 지금이세요 인간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장경동 목사님 부흥의 설교를 많이 듣거든요 거기에서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인사이트를 좀 차용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인간은 과거, 현재, 미래를 살잖아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현재가 없잖아요 얘기하면 흘러가니까 우린 시 공간 안에 갇혀 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시 공간 밖에 존재하시기 때문에 항상 뭐다? 항상 영원이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숨쉬고 능력이 있으시다 아멘? 근데 하나님의 하나님을 게시하신 그 특별한 책이 지금 우리 책에 있잖아요 우린 시 공간에 갇혀서 오늘 내가 성경을 읽고 있다 하더라도 2000년 전에 성경을 받아본 사람이나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 거나 영원하신 하나님과 직통으로 오늘도 소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오늘도 나를 뜯어고치고 오늘 세상도 뜯어고치고 이 세상의 역사도 지금 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 66권의 권위는 신적 권위예요 신적 권위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시대에 사는 줄 아세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다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신학교도 이제 말씀은 그거 좀 오류투성인데 그래도 뭐 종교적 가치는 있어 이걸 매우 진지하게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 만나면 그런 분들 만나면 멘토라고 하면서 따라갈 겁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사업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는 66권 성경에 나오신 참신, 여우와 성삼이 하나님께서만 참신이다 오케이? 좋아요? 네 세 번째 그러면 66권 성경은 하나님께서 쓰신 책이구나 그럼 이 스토리 중에 뭐가 있냐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팩트라고 믿으십니까? 네 안 믿어지거나 좀 간당간당해도 아멘으로 하시면 여러분 아멘 하시면서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평소 어떤 분위기로 예배 스타일이 다 교회마다 달라요 근데 저는 외부에서 한 번 왔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저의 스타일에 맞춰서 자기 부인적으로 크게 목소리 내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성장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66권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팩트 그리고 사실을 넘은 진리 그 자체로 믿는 사람인데 요한계시록에 그러면 어떤 이야기가 써져 있냐 세상에 뭐가 있다? 끝이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에 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도덕관점과 그리고 세상에 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우연 곱하기 시간인데 이렇게 사는 사람과 달라요 연애교론 멘토링 2초만 해드릴까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모든 분들 지금 크리스천과 연애하시고 결혼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통계학적으로 보면 아닐 가능성도 매우 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격차도 있지만 결국 이게 세계관의 충돌이에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세상에 끝이 있다 그리고 그 끝에 어떤 이야기가 써져 있죠? 한번 따라해보실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맞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린 진지하게 진리로 믿는 거예요 남들은 비웃어도 우린 진짜 진리라고 믿는 겁니다 선생님이 이스라엘에 갔는데 어떤 유족지가 가니까 여기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이래요 거기에서 한국 분들은 기도하잖아요 주여삼창하고 주님 여기서 올라가셨군요 근데 저기도 사람들이 몰려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가이드님 저기는 왜 모여있어요? 그러니까 아 저기는 이슬람에서 마오메시 순간이동한 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웃기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은 저기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팩트인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저기 진리고 우리는 여기가 진리고 그래서 세계관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무신론이라는 종교의 안경을 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둘 다 동화 같다고 하면서 이런 무생물이 인간이 됐다고 하는 이 동화 같은 이야기를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유전학자 중에요 여러분 훌륭한 유전학자 훌륭한 우주 공부하시는 분 크리스천 과학자 엄청 많아요 자 그래서 왜 우리가 이 얘기를 하냐면 종말론자 여기에서 중요한 진리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러면 뭘 하시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랑 같이 쎄쎄쎄 하시나요? 여러분 쎄쎄쎄 아세요? 네 박물관에서 봐야 됩니까? 막 쎄쎄쎄 이거 아세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뭘 하시냐 심판을 하신다 그러면 어 심판 그런 단어 너무 무서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진리 그대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심판을 하세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심판이 뭡니까? 너무 기다리고 고됐던 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엄마 아빠 제발 예수 믿어야 돼 내 사랑하는 친구 내 사랑하는 애인 예수 믿어야 돼 왜? 천국과 지옥이 실제한다고 믿으십니까? 인간은요 불멸의 존재에요 인간은 죽지 않아요 기껏해야 백년 살고 육체적 껍질만 벗을 뿐입니다 영원히 살아요 육체적 껍질 벗으면요 하나님 나라에 함께 살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과 나눕니다 기독교를 사실과 진리라고 믿는 건 뭐냐 천국과 지옥도 실제한다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다 아멘이십니까? 이걸 진지하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타는 겁니다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너 진짜 종교 편협주의자 극단적이야 아주 꼴보기도 싫어 너가 아무리 말해도 나는 이게 너 예수 믿어야 돼 인간은 영적 존재야 너 무실론자라고 하면서 너 타로카드하고 그 귀에 쏠리고 있잖아 진짜 깨끗한 무실론자예요 저 아직까지 본 적은 없어요 이론적으로 완벽한 무실론을 의거해서 진짜 그렇게 사는 무실론자는 전 지구상에 거의 없습니다 종교적이에요 무실론이란 종교를 믿는 거죠 다시 우린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기준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 말은 뭐냐 기독교인이란 종말론자인데 이런 원리 때문에 예수께서 옳다고 하는 게 선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틀리다고 하는 건 틀린 거예요 이 기준이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주의자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피곤하실 거예요 상처받고 깨지고 왕따당하고 바보 지급받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믿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명목상 기독교인과 진짜 기독교인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지금은 대전환기인데 누구보다 여러분들 강의실에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중차대한 시즌에 살고 있는데 자 기독교인 세계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무실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분들의 세계관을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무실론자 두 번째 유문론자 글씨가 점점 예뻐지네 세 번째 대표적인 것만 쓸게요 상대주의자 유문론자는 바꿔 말하면 자연주의자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자연주의자는 뭐냐면 아 참 저는 모태신앙이라서 무실론자로 살아간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내제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이 없다는 세계관으로 살아본 느낌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위대한 기독교 변증자들 보면 거의 당대 믿음이 많아요 왜? 완전히 무실론으로 살았다가 극적으로 만나신 분들이니까 이 느낌과 원리를 알거든요 이건 이분들의 장점이죠 우리 모태신앙자의 장점이자 단점은 뭐냐면 스며들어서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뭔가 우린 알아요 성령님 이미 내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 성령님 있나? 여러분들의 감정과 생각은 별개입니다 주께서 이미 내주하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이게 창조 박스예요 여러분 이 사각형을 잘 기억하세요 창조 박스 이게 뭐냐 여러분 우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주를 하나님처럼 여기는 건 범실론이에요 잘못된 신비주의로 빠지지 마시고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창조 박스 여기에는 눈에 보이는 것도 창조하셨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하셨고 도덕, 윤리, 사랑 이런 것도 같이 우리 이 시 공간 세계에 녹아 있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만물이 이 창조 박스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 밖에 계시죠? 그죠?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이 밖에서 이걸 만드셨잖아요 여기 안에 존재하시는 게 아니고 물론 우리와 함께 계시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이 창조 박스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은 인격신이세요 그죠? 그러면 자연주의자는 뭐냐면 유물론자가 뭐냐면 무실론자가 뭐냐 이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창조 박스가 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물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없다는 거예요 이 우주 그리고 물질 세계 이게 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파생되는 원리를 선생님이 나중에 설명해 드릴 텐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관점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책을 통해서 공부는 하지만 실제 이게 어떤 느낌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걸 문화적으로 어릴 때부터 유치부부터 이렇게 다니고 이게 엄청난 복입니다 당대 믿음 삐지지 마세요 당대 믿음 아브라함과 믿음 좋으신 분 거의 당대 믿음 많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건 장단점 우열 이게 아니고 색깔이 다르다 뭐가 다르다? 색깔이 다른 거예요 모태신앙과 안모태신앙은 색깔이 다르다 모태신앙은 단점이자 장점이 뭐냐 스며들었기 때문에 느낌적으로 분별을 하는 건 쉬워요 근데 하나님이 없다는 세계관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점이 하나가 뭐냐면 무신론자들이 얼마나 이 세상을 주류 사회에서 주류로 매김하고 있고 이 무신론이라는 이념이 얼마나 기독교를 반대하고 기독교를 적대시하고 결국은 사단의 실제를 믿으시죠 여러분? 사단 있죠? 사단이 실제하기 때문에 사단은 뭘 싫어합니까? 여러분을 예수 믿고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 성도님들이 많아지고 이거를 극도로 싫어요 그래서 사단이 공격을 합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를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좀 세련됐다고 생각하는 국가가 있다? 그러면 거기서는 예수를 왕으로 모시지 않는 이론가들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거시적 미혹을 한다고 하면 원시적인 국가에서는 또 다른 의미에서 미혹을 한다고 뭐냐? 우리는 항상 영적 전쟁 중이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 66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 나태하게 살고 있어요 믿는다고 아멘은하고 진짜 믿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아닙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그런데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 덜 믿어요 결함 있는 기독교 세계관이다 이분들은 무신론자고 유물론자고 그냥 단백질 덩어리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리고 상대주의 이게 포스트 모던이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거거거거거 하면서 이 문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 아주 핵심이 뭐냐면 상대주의예요 상대주의 여러분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 야 교회 가자 예수님은 진짜 역사적 사실이시고 예수님 믿어야 천국가 나 너 진짜 우정으로서 너 진짜 좋아하거든 어 진짜 우리 진짜 예수님 한번 제대로 믿어보자 그럼 뭐라고 합니까 야 너는 왜 네가 맞다는 것만 나한테 강요해 너도 맞을 수 있고 나도 맞을 수 있고 인간이 얼마나 유한하냐 근데 왜 너는 네가 맞다고 하는 그 기독교 프레임을 나한테 강요하냐고 어? 그거 뭐 백년 뒤에 틀렸다고 문서 하나 나오면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게 뭐냐 전형적 상대주의자다 여러분 이거는 연애 때도 아주 심각해요 연애 때도 어떤 교회 가니까 질문을 해요 선생님 그래서 어 예 어 A라는 남자는요 교회는 다니는데 쓰레기예요 근데 B라는 남자는요 교회는 안 다니는데 젠뜨래요 뭐가 더 나아요? 제가 뭐가 더 낫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모태신앙이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 여러분들 지금 아닌 척해도 서로 다 인생 서서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너무 잘 아니까 너무 조심하는 게 우리 교회 아닙니까 역설적으로 그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 예수 믿는 쓰레기라는 표현이 좀 그렇고 예수 믿는 분이 낫습니다 교회 문화에 적응을 하고 교회 문화를 이렇게 누리시고 그리고 예수라는 단어와 성경의 말씀과 설교의 말씀에 스며드신 분이 낫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요즘에는 합리적이고 젠틀하고 이런 분들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이분들과 예를 들어 결혼을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분들은 매너도 좋고 연애 때 어 너 교회 다 너 교회 가 종교의 자유 인정해줄게 종교의 자유 배려해줄게 그런데 세상에 결혼을 하고 나서 교회 이제 내가 하던 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분들은 매너와 배려심도 있고 매너도 있고 합리적인데 우리가 목숨처럼 여기는 교회 생활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을 이분들은 내가 양보해줄 수 있는 하나의 옵션으로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명의 충돌처럼 영적인 충돌이 반드시 동반됩니다 이런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2탄 제가 뭐라고 했죠 여러분? 딱딱하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많이 하시니까 근데 굉장히 유익할 겁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시간 관계상 제가 빠르게 핵심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잔틴 시대 아세요? 이름은 들어보셨죠? 비잔틴 시대까지는 어떻게 생각했냐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안 보이는 것 눈에 안 보이는 걸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예술 작품 보면 예수님이나 마리아를 직접적으로 그리지 않습니다 왜? 성스러운 거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게 불경스럽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토마스 아키나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여기서 패러다임을 하나 새롭게 제시해요 어떤 새롭게 제시하냐 이걸 어려운 말로 자연 대 은총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자연 대 은총 물질적인 거는 별로인 거야 물질적인 거는 안 좋은 거야라고 쭉 살아오다가 관심이 없었어요 안 좋다기보다는 물질적인 거에 관심이 없고 성스러운 눈에 안 보이는 것만 그리고 물질적인 건 안 좋고 뭐랄까 더러운 거고 요즘도 기독교인 그렇게 사는 사람 있죠 자기도 육체 껍질 입고 있으면서 눈에 보이는 건 다 더럽다고 하면서 자기도 몸뚱아리 있는데 교회 와서 아주 교회에서 진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이 진치고 사는 곳이 아니라 주유소입니다 뭐라고요? 주유소 우린 다시 여기서 성령의 기름 성령의 하나님의 위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 받고 다시 세상 속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자 자연 대 은총이라고 했는데 토마스 아키나스가 야 물질도 중요하다 왜? 하나님께서 물질을 만드셨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은 받은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이 물질 세계를 열심히 탐구하고 이런 것도 창조 세계를 올바로 알아가는 하나님께 영광적 공부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큰 실수를 하나 합니다 여기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죠? 여긴 자연이 여러분 여기는 눈에 보이는 것 한번 따라해볼까요? 눈에 보이는 것 여긴 뭐예요? 눈에 안 보이는 것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서 예전에는 이것만 좋다고 했는데 아키나스가 야 둘 다 중요해 그러면서 하나 이걸 통일적으로 볼 때 통일적 관점의 핵심이 뭐죠? 하나님께서 눈에 안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는 걸 다 만드셨어 이런 통일된 관점을 견제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토마스 아키나스가 뭘 실수했냐 그런데 인간은 의지와 지성이 있어요 제가 말했죠 딱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20분만 참으시면 인생이 바뀌어요 20분 안에 끝내드린다 이 말이 아니고 20분 동안 제가 설명을 약 맥시멈으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거를 진짜 20분만 딱 참아보세요 눈이 감긴다 그러면 뭐 이렇게 뭐 해보시고 이렇게 뭐 따다닥 따닥 소리를 내시고 20분만 참아보세요 결론으로 딱 가면은 아 이게 그래서 그렇구나 하면서 여기에서 라이트 불이 하나 켜집니다 그래서 제가 독서 멘토링이라고 5년 동안 책을 통해서 멘토링하는 게 있거든요 제가 그게 주업이에요 유튜브 이게 아니고 그게 주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후기를 남기시는 분들 중에 그런 표현을 많이 해요 아 뇌가 깨어난 것 같아요 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개안을 한 것 같아요 성경적 표현으로 보죠 눈에 비늘이 벗겨진 것 같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의지가 의지가 있고 지성이 있는데 죄가 들어왔는데 의지는 타락한 게 맞아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의지는 타락했어 근데 지성은 안 타락했어 라고 한 거예요 이거 어려운 말로 지성은 자율적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율적인 거 하나 들어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중에 인간의 지성은 자율적인 거다 그러면 이게 어려운 말이 뭐냐면 아까 창조박스 기억하시죠 이 창조박스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죄가 들어왔는데 여러분 전체가 오염된 거 맞죠 이 창조박스가 다 타락한 거 맞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주장하는 논리가 어떻게 귀결이 될 수 있냐면 지성은 자율적이야 곧 지성은 타락한 게 아니야 이건 뭐냐 이 창조박스에서 밖에 자율성이 존재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전적으로 전 세상은 우리 인간 포함해서 다 부패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근데 여기에 문을 연 거예요 어떻게 됐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사탄은 갑자기 여러분한테 예수 믿지 마 왕성 꾀 가지 마 이러면서 갑자기 뿔 달고 여러분 막 들이봤나요 아니요 아주 작은 내가 인지하지도 못하는 티끌 같은 미혹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율 어려운 말인데 눈에 보이는 게 아래였죠 여기 하층부죠 하층부 눈에 보이는 거 상층부 눈에 안 보이는 거 근데 눈에 보이는 이 하층부 세계에서 자율성 인간의 지성은 자율적인 거야 라는 어떤 한 논리가 들어와요 어려운 말로 하층부의 자율성이 들어오면 반드시 이 자율성은 상층부를 잠식한다 이게 어려운 표현이거든요 맥주 한 캔 예시를 들으면 여러분은 확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맥주 마시는 분 손 들지 마세요 시험 들니까 자 선생님이 공치락번이에요 박물관에서 보는 사람인가요 이제? 그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선생님이 대학생 때만 하더라도 기독교인은 술을 마시면 안되지 술을 마셔야지 아니 안되지 안되지가 좀 셌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런 얘기를 잘 안해요 왜?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건 잘못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층부의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뭐랄까 이건 중립적인 거야 이거는 괜찮은 거야 사탄의 미혹적 컨텐츠가 하나 들어오면 결국은 이 하층부에서 들어온 자율성이 상층부를 잠식한다 여기는 뭐냐 눈에 안보이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 하나님 눈에 안보이시죠? 거룩함 의지 의미 가치 눈에 안보이는 게 다 여기 상층부 있잖아요 자 기독교 버전으로 치환해서 빨리 설명해 볼까요? 맥주 한 캔 눈에 보이는 맥주 한 캔 여러분 맥주 한 캔이 죄예요?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죄가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전 잘 몰라요 신학을 전공 이제 막 시작하기 이제 막 신학을 이제 제가 신학원에서 이제 3월일부터 공부를 시작하거든요 약간 맥주 한 캔을 야 이거는 괜찮잖아 집에서 그냥 마실 수도 있지 오케이 이건 중립적인 거잖아 이건 자유적인 거잖아 예수님도 포도주 마셨잖아 이런 논리로 갖고 와요 자 근데 이 맥주 한 캔을 눈에 보이는 내 실생활에서 한 캔이 들어왔어요 자 여러분 맥주 한 캔은 괜찮으면 두 캔은 어때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맥주 한 캔이 되는데 두 캔은 왜 안 됩니까? 느낌 오세요? 그리고 맥주 두 캔이 되면 세 캔은 왜 안 돼요? 그럼 맥주는 되면 왜 소주는 안 돼요? 왜 맥주와 소주는 되면 소맥은 안 돼요? 그러면 아니 집에서 내가 스트레스 푼다고 먹는데 아 그러면 친구가 잠깐 어 넝크리션 친구가 잠깐 뭐 놀러 왔어 그래 어디 가재 그래서 거기 갔어 그러면 아니 맥주 한 캔은 되는데 왜 술집에서 마시는 건 안 돼? 느낌 점점 오세요 하층부 눈에 보이는 이 눈에 보이는 나의 실생활에 중립적이고 자유적이고 어 거룩과 상관없어? 이거는 별개하라고 생각하는 컨텐트 하나 아주 작게 들어왔어요 근데 이 컨텐트가 들어와서 맥주 한 캔이 되고 두 캔이 되고 아 상식적으로 우리 양심적으로 생각해봅시다 여러분 술과 관련된 마인드맵 한 번만 해보세요 술과 관련된 브레인스토밍 한 번만 해보세요 술과 관련된 브레인스토밍과 마인드맵을 그렸을 때 성경과 가깝습니까? 여러분 예수 차치하고 종교 차치하고 범죄학 공부에도요 강력범죄의 50% 이상이 음주 때문에 벌어져요 그리고 의사들이 가운 입고 진지하게 여러분 건강 안 좋아서 그러면 약 타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술 끊고 담배 끊고 커피 끊고 운동하세요 다 그래요 그럼 목사님이 술 끊으라 그러면은 아 이 교회에 문제 있구만 요즘에 그런 말 하는 게 어디 있어 근데 뭐요? 의사가 진지하게 얘기하면 아 진짜 끊어야 되나? 여러분 뭐냐? 말씀보다 사람이 만든 이론과 사람이 만든 팩트라고 하는 거기에 더 쏠려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크리천이십니까? 아까 말했죠? 크리천이에요 근데 뭐요? 덜 믿어요 맥주 한 캔이 들어왔어 두 캔이 들어왔어 술자리가 들어왔어 그리고 이제 여러분 술자리가 아주 밝고 거룩한 느낌의 CCM 트는 맥주집 가보신 분 나도 모르게 잠재식적으로 세상 가요 가사를 잠재식 속에 계속 쌓여있는 겁니다 창작자가 어떤 의도를 갖고 그 컨텐츠를 만들었는지 대중문화와 미디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알잖아요 우리가 잠재식 속에 계속 그런 게 쌓이는 겁니다 그러면 뭐죠? 상층부를 잠식한다고 했죠 이 한 캔이 두 캔이 되고 술자리가 되고 친구들과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게 티가 안 나요 세상에서 야 이것도 돼 야 그런 교회는 보수적이고 이상한 교회네 야 이것도 돼 요즘에 야 그렇게 하면 예수 누가 아니냐 제가 묻고 싶으면 그거예요 이것도 세상과 다르지 않고 저것도 세상과 다르지 않으면 뭐하러 교회를 다닙니까? 하나님 믿는다며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룩하고 예수를 닮아갈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지옥을 믿고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께서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빚진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학자금 대출 그거 평생 직장인이 갚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월세 전세 그거 모으느라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우린 더 큰 빚이 있다는 거예요 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 팩트라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떠나는 거예요 거룩함이 점점 상층부가 잠식돼서 빠지는 겁니다 이게 뭐다? 타협이다 죄송해요 이런 말에서 너무 죄송해요 기분 나쁜 거 알아요 요즘에 이런 꼰대 같은 말 안 해야 제가 편하게 사는 거 저도 알아요 근데 저는 저보다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적 논리에서 벗어나진 않는다고 생각해요 동의하시죠?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우린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고 죄를 지어도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려고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다 아멘 그래서 이게 쭉 가요 여기에서 철학의 문이 열려요 하나님을 떠난 신학이 나오고요 하나님을 떠난 철학사가 있어요 쭉쭉쭉 갑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안 보이는 것을 통일된 관점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지식인들의 흐름이 있었다가 칸트까지 그래요 이성으로 이 눈에 안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는 것을 설명해줄게 하는데 됩니까? 하나님 상층부에 하나님이 빠졌는데 하나님을 빼버리고 이 눈에 안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는 것을 둘 다 설명해줄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평생 이 고민을 하다가 죽었어요 학술적인 말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뇌피셜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요? 왜 제가 학술학술 이러냐면 우리는 그냥 말하면 이제 안 믿는 공교육체계 그리스처럼 합리주의 헬레니즘적으로만 생각하니까 그래요 자 하층부에 이제 뭐가 오냐 이제 루소 장자크 루소 시대 때는 이제 뭐가 오냐 위에서 하나님 날아가고 예수 그리소 사랑 날아가고 아가페 날아가고 다 날아가고 뭐 하나 남냐 따라해볼까요? 자유 밑에는 뭐가 남냐 자연 눈에 보이는 건 그대로죠 자연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니까 중력의 법칙 때문에 이게 떨어지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게 눈에 보이는 세계의 법칙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빼고 아까 제가 말했던 게 그 이유예요 창조박스 이것만 물질만이 맞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아예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이게 떨어져요 합리적입니까? 아니 안 합리적입니까? 언제나 합리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 합리적인 걸 뜻한다 이게 계속 철학사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뭐냐 하나님을 다시 찾지 않으면 언제나 하층부에 있는 자유성 때문에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가치가 잠식된다 결국은 자유도 없어집니다 여기는 이제 눈에 보이는 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 합리 합리 하나 남아요 눈에 보이는 세계는 합리적이다 다만 한번 따라해볼까요? 비관론 무슨 말이냐 한번만 다시 따라할까요? 기계론 이게 무슨 말이냐 창조박스만이 다야 물질 세계가 끝이야 빡! 이거밖에 없어 어떤 결론으로 도출이 되냐 비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 어떠한 눈에 보이는 가치가 도출될 수 있는 논리가 없는데 하나님 빼고 설명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결론되는 게 기계론이에요 원인과 결과에 종속된 거예요 생각은 물질적입니까? 비물리적입니까? 생각 생각 눈에 안 보이죠 근데 생각은 전기신호예요 이 단백질 덩어리 이론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단백 뉴런의 전기신호의 그냥 리액션일 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종교도 인간들이 만든 거고 그러니까 사피엔스 책 그 사회 구성주의가 뭐냐면 인간 사피엔스가 왜 살아남았는지 알아? 상상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 그래서 종교 같은 걸 만들었어 너가 진리라고 따지는 거는 너 생각이 만든 아이디어일 뿐이야 그래서 뭡니까? 비관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물질 덩어리가 무슨 가치가 발견되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창조박스 하나님 안 계시고 이것만이 맞다고 하면 뭐하러 여기 앉아계세요? 세상에서 즐길 거 다 즐겨야지 근데 이게 아니잖아요 인간의 의미를 찾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내 인생의 가치를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는 비합리성 그리고 여기는 낙관론 근데 이게 뭐냐 현대인들의 세계관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진리는 하나야 내가 생각하는 진리는 이거야 이거 통일된 관점으로 설명해 줄게 자 내가 책을 냈어 이게 진리야 근데 몇십 년 몇백 년 지나니까 다른 철학자가 야 이게 이제 진리야 그때까지만 해도 진리는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몇 개? 하나 근데 해결 여러분 해결 아시죠? 해결의 오정반합 아세요? 오정반합은 동반신기 노래고 여러분 동반신기 아세요? 아긴 아세요? 자료화면으로 봅니까? 아 이게 정말 늙어가지고 자 해결이 어떤 걸 했냐면 이 해결 전까지는 진리는 하나야 자 내가 쓴 책 이게 진리야 어떤 사람이 또 아니야 이게 진리야 진리 하나 갖고 싸웠어요 근데 해결은 뭐라고 했냐 야 진리는 하나가 아니고 너가 책을 쓰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책을 썼어요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거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 막 왁자지껄 왁자지껄 충돌을 하고 과도기가 있고 그러면 새로운 합이 나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정반합이에요 역사만 흐르면 세상은 좋아진다는 아주 단순한 논리입니다 여하간 근데 여기서 해겔부터 게임의 규칙이 바뀌어요 여기서부터 상대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절대 진리는 하나가 아니야 오케이? 그게 합리적인 거야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계는 합리적인 세계 중력의 법칙 관성의 법칙 눈에 보이잖아요 우주는 눈에 보이고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합리적이에요 근데 이것만이 맞다고 하면은 비관론과 허무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따라요 오케이? 근데 이 눈에 보이는 가치를 따르는데 정답은 없대요 포스트 모던 시대의 핵심이 뭐냐면 혼란의 시대예요 누구도 정답을 이것도 정답이야 저것도 정답이야 이런 시대가 여러분 시대예요 그러면 이제 다 왔습니다 여러분 종착지가 왔어요 밑에는 뭐라고 했죠? 합리 비관론 기계론 위에는 뭐? 욕? 비합리 여기는 뭐예요? 낙관론 낙관론은 뭐냐면 인간은 그래도 의미가 있지 낙관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건 비합리적이야 왜? 눈에 보이는 걸 눈에 안 보이는 걸 인정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현대인의 세계관이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이 종교를 여기다 올려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도 모르게 인스타그램에서 예수님 얘기하시는 분 왜 안 합니까? 은근히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거든요 제 말이 틀려요? 전도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대학교든 어디든 다 전도해요 근데 여러분들 실생활 직장생활이나 학교생활에서 예수 믿는 거 티 안 내시는 분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지혜일 수도 있고 변질일 수도 있겠지만 왜 안 해요? 창피하거든요 왜? 합리적인 전공 교과서는 과학적으로 아주 쩌는 사실과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인데 물이 갈라졌다 홍해가 갈라졌다 성령으로 잉태했다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 이거를 교수님 앞에서 여러분 교수님 앞에서 손들고 말아라 이게 아니에요 제 말은 여러분들이 보금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왜? 공교육 체계 20년 30년 동안 아무런 필터링 없이 교과서에서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믿으니까 이런 얘기하면 극단적인 음모론자 취급을 받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동북아시아 2022년은 왜? 우리 사회는 주류가 뭐예요? 유물론과 무신론이니까요 아 이게 맞죠 라고 생각하는 건 해외여행을 다녀오세요 비행기 타고 몇 시간만 가도요 이슬람 국가 사람들은 신정일치 사회잖아요 다시 여러분들이 신앙을 어디에 올려두고 있다고요? 여기에 올려두고 있어요 여기는 사실과 역사 실제 벌어진 사실이죠 사실과 역사가 하층부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신앙을 비합리적인 낙관론의 의거에서 이분법으로 딱 나눠서 여기에 보금을 올려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창작자가 정말 반기독교적으로 영화를 만들어도 이건 내 데이트니까 이건 내 취미니까 하고 거기서 사탄의 설교를 두 시간 동안 재밌다고 빨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설교가 안 재밌을 리가 있습니까? 제 말이 틀려요? 여기에 올려두는 거예요 여기에 제 말은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뭔지 아십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죽었을 때 칼빈은 종교개혁자 칼빈이 10살이었어요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의 충돌과 전환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지금? 유대기독교 사회 시스템과 유물론과 사회구성주의에 의거해서 성경적인 것은 틀린 거고 그건 니들 바구니 어 그건 니들 바구니고 니들 게임 룰이야 우리는 이제 인간은 진보할 거거든 이제 새로운 규칙이 만들어졌어 어 생식기가 너 생식기 남자야? 근데 너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어 넌 여자라고 해 이게 우리의 규칙이야 창세기 21장 27절이 진리라고? 남자와 여자가 있고 어 성은 생물학적 성은 두 개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너가 지금 받았다고?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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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너희들 사회구성주의 바구니고 그리고 유대기독교 오케이 근데 우리는 진화거든 우리 게임 룰에서는 그게 어 그것보다 더 발달이 됐어 네가 원하는 걸 찾아 사회적인 성이 우선이야 그래서 지금 미국 의료계는요 차트에 의료의 과학적 차트에 환자가 내가 나의 성은 이겁니다 라고 하는 얘기하는 그 성으로 차트를 적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시간이 여러분들은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고 제대로 믿고 진짜 그 길을 가든지 아니면 세상과 여러분과 별 구분 없이 그렇게 끌려가든지 그래서 어떤 여자분이 생물학적 여자분이 미국에서 자기 남자라고 한 거예요 진짜 남자인 줄 알고 적었어요 근데 이분 배 안에 태아가 있었어요 몰라서 죽었어요 그런데도 뭐라고 했냐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뭐라고 했냐 그래도 의과학적인 차트에는 사회적 성으로 이렇게 정하는 게 맞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TV에 더 자주 나오는 이 프레임을 여러분들이 이 문맥을 봐야 돼요 기독교 배타적입니다 왜? 절대주의라고 말했잖아요 기독교 배타적이에요 제가 그거 부인하지 않아요 근데요 모든 종교는 배타적이에요 아세요? 무신론도 배타적이에요 아세요? 무신론만 맞다고 하잖아요 상대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지적으로 세련된 줄 알잖아요 상대주의는 첫 번째부터 거짓말입니다 왜죠? 상대주의만이 맞어라고 하는 절대주의를 외치고 있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문제는 뭐냐 왜 기독교가 갖고 있는 배타성만 뉴스에 나오냐 이 흐름을 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올려두시면 자연스럽게 점점 시간 문제일 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것들을 깨야 된다 합리? 비합리? 눈에 보이는 건 합리적이야 근데 눈에 안 보이는 건 합리적이지 않아 자 보세요 이걸 왜 깨야 되냐 여기에서 사람들이 낙관적으로 인간의 인생의 의미를 찾고 싶어 근데 나는 제주도에서 요가 좀 해봤더니 너무 행복해 내가 화가 많았는데 컴다운이 되고 있어 난 요가를 통해서 인생의 가치를 찾았어 요가 컨텐츠 컨텐츠 하나 들어가죠 또 뭐예요? 요즘에 또 뭐가 있을까요? 나는 요즘에 이 취미를 낚시를 시작했는데 난 진짜 낚시가 인생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 또 뭐가 있죠? 뭐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자기가 의미 있다고 하는 가치에 올인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역사와 사실에 근거해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과 요가하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보금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보금 테라피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공격 들어오고 미혹 들어오면 교회를 언제 버릴까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코로나 딱 하나 왔어요 팬데믹이 딱 하나 왔다고요 그거 아세요? 팬데믹 몇 달 전에 뭘 했다고요? 맨해튼 고급 건물에서 시뮬레이션 했다고요 전염병 대팬데믹 시뮬레이션 했다고요 1960년대만 하더라도요 담배는 건강식품으로 장려가 됐어요 팩트입니다 찾아오십시오 이런 사회에서 이런 얘기하려면 제가 얼마나 공부를 해야겠어요 1960년대까지 미국 의사단체가 담배가 건강식품이라고 했다고요 왜 그럴까요? 돈을 받으니까 찾아보세요 그때 당시 자료 보면요 의사가 담배 몰고 있어요 담배 광고 모델이 연예인이 아니라 의사였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가치가 변한단 말이에요 그 깊은 이해관계를 공부하고 눈 뜬 사람만 괴로운 겁니다 극단주의자 음모론주의자 제가 자세한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이런 얘기를 공부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전문가가 하는 말도 오케이인데 제가 책 사서 책 수십 권 사가지고 공부하는 겁니다 밤새서 공부하는 거예요 넷플릭스 볼 시간에 책 보는 겁니다 왜? 진짜를 알고 싶으니까 합리적으로 왜 나머지 반쪽은 안 알려주지? 왜 나머지 반쪽은 안 알려주지? 합리적으로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테라피를 믿으십니까? 힐링하려고 교회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 팩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실제 인물이라고 믿으세요? 극단주의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구는 둥굽니다 전 극단주의적인 의모론자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을 했죠? 지구 평평설을 반대하다가 필름이 끊겼네 무슨 얘기 했죠? 알렉산더 알렉산더 대왕이 역사적 인물이에요 그런데 왜 인물이라고 믿으세요? 교과서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의 역사학적으로 첫 번째 전기는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400년 뒤에 써졌어요 첫 번째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인물이 있었어라는 전기가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400년 뒤에 첫 번째 책이 써졌다고요 그런데 역사학적으로 이것은 증거 이거는 믿을만해 다 그렇게 조사했기 때문에 알렉산더 대왕이 실제로 있었어라고 교과서에 실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알렉산더 대왕이나 이성계나 광개토대왕이나 본 적 있어요? 그런데 그냥 믿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역사적 기록으로 그런데 우리는 조선 왕조실록보다 이 성경 66권을 촌스럽게 본다니까요 왜? 종교 카테고리에 올려두니까 그러니까 학교 교과서는 그냥 믿어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은 목사님 버전이니까 예배 끝나고 나가서 핸드폰 켜자마자 다른 세계관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전기는 언제 나왔을까요? 알렉산더 대왕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400년 뒤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전기는 언제 나왔을까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20년, 30년 이내입니다 그런데 안 믿어요 사복음서가 꾸며낸 문서였다면 여러분 사복음서 4명의 저자 중에 2명은 예수님의 직속 제자가 아니에요 아세요? 기독교를 진짜 꾸며내려면 공식적인 사람들 더 명망 있는 사람들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그 몸과 이런 것들을 500명 정도가 봤다고 했는데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나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환상을 봤다 정신착란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역사학적으로 500명 단위가 똑같은 환상을 보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예수를 안 믿고 예수를 미워하는 세상 역사학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을 믿어요 여러분 내가 삐졌다고 해서 이성계 나는 이제 사실이라고 안 믿을 거야 이성계 이제 싫어 나는 안 믿어 안 믿어져 이래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러세요? 과학적으로 명망 있는 과학자들 분 중에 창조과학자가 많아요 창조과학 얘기하면 극단적인 음모론자로 창조과학 얘기하는 순간 과학계에서 왕따 되는 거 아세요? 여러분 북극곰의 개체수는요 40년 5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 왔다고 합니다 이걸 누가 말이냐 그린피스 공동 설립자가 알아낸 과학적 논문 자료예요 그 북극곰의 개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걸 논문으로 쓴 교수님은요 거기서 당연히 어떻게 됐을까요? 피해를 받았죠 여기에서 과학주의자들 계십니까? 사이언스 픽션이라는 책을 사서 읽어보세요 지금 형 과학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무신론 과학자가 쓴 책입니다 좀 읽어보시고 기독교를 손가락질하라 이 말이에요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됨을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믿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왜죠? 여러분 순서가 바뀌었어요 월, 화, 수목, 금, 토가 먼저입니까? 주일이 먼저입니까? 주일이 먼저잖아요 근데 우리는 월, 화, 수목, 금, 토요일 다 아우 잘 살았다 그리고 찌꺼기처럼 주일을 보네요 똑같죠? 아 나는 인간이니까 하나님께서 인격적이시네 이게 아니에요 인격신이시기 때문에 인간적인 겁니다 우리가 그죠?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아 인간은 영혼이 있구나 우린 영적인 존재구나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한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는 어떤 핑계를 못 대요 어떤 핑계? 신이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핑계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영적인 존재의 인간은 이 창조세계가 하나님께서 만드셨구나라는 하나님의 그림자를 분명히 보이셨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린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게 이제 2시간짜리를 지금 1시간 20분으로 줄여서 얘기했거든요 여기서 2탄이 또 있는데 이건 3시간짜리예요 그래서 3분으로 속성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계관은 알았어요 아 대박 내가 복음 테라피였구나 나도 모르게 이분법적으로 했고 눈에 보이는 건 창피한 게 아니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아 그래서 내가 교회 버전의 내 버전을 쑥스러워서 교회 다니는 걸 숨기고 있었구나 인스타그램에서 예수 얘기 꺼내는 걸 상상도 못했구나 그러면 필요한 게 뭡니까? 예수는 역사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왜 성경 66권이 팩트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들은 아멘이라고 하는데 실제 각자의 사례들을 들어서 이거 진짜 믿니? 역사다 팩트라고 믿니? 그러면 좀 못 믿어요 왜 그러냐? 따라합시다 기적이 안 믿어진다 기적은 왜 안 믿어지냐? 잘못된 과학주의 때문입니다 기적이 여러분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오늘도 일어나요 저도 기적을 체험했어요 보험사 사람이 제가 사고 난 차량을 보더니 이거는 분명히 사망사고인데 고속도로 폐차사고인데 뼈 하나 안 다치는 거 이거 기적이네 그리고요 어떤 신학자는 의과학적으로 실제로 인터뷰하고 학술적으로 기적을 체험했고 의료 차트에도 그 사람의 병이 갑작스럽게 호전했고 완치되고 이런 기록들을 학문, 논문으로 이만큼 두껍게 썼어요 그 말은 뭡니까? 기적은 오늘도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 합리와 합리주의가 다르다고 했죠? 진짜 합리를 따르는 합리성에 의거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내가 기적은 안 일어난다고 믿었지만 기적의 실증 사례를 보면 합리적으로 내가 과학 프레임이라고 생각하는 과학주의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 눈에 안 보이는 내가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일어나는 일이 있구나라고 자기의 사고 체계를 넓히는 사람이 합리적인 겁니다 맞죠? 근데 합리주의는 뭐냐? 자기들의 논법으로만 보고 눈에 안 보이고 설명이 안 되는 자기들 프레임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건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합리주의예요 과학과 과학주의는 뭐냐? 과학은요, 위대예요 제가 과학을 뭉개는 게 아닙니다 과학이 왜 위대하죠?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20대 때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너무 중요하니까 세상에 펜이 안 나오네 자, 빨간색 좋습니다 과학은 과학 철학적으로 과학이라는 항문은 과학이 왜 위대하냐 여기 과학자 좀 계십니까? 이공객 계세요? 이걸 잊지 마십시오 따라해볼까요? 반증 가능성 반증? 반론? 네 맞습니다 반론 가능성 반론 가능성 두 번째는 뭐냐? 따라해볼까요? 잠정성 이거를 임시성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과학이에요 이게 과학이 위대한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위대해도 양자역학 버전에서는 아인슈타인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그러면 아인슈타인이 자기가 그렇게 위대한 부분이 있는 거지 양자역학 프레임에서는 아인슈타인이 틀렸어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내가 아인슈타인이고 이런 권위가 있고 이러니까 찍어 누르면서 양자역학 너 논문 철회 안 해?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게 과학입니까? 과학이 아닙니까? 과학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반증 가능성이 열려있는 거예요 과학이라는 학문 자체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인간의 뇌는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생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뇌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죽기 직전까지 바뀌어요 1950년대 이전까지는 성인이 되면 뇌는 빡! 굳어져서 이제 성인의 뇌는 바뀌지 않아 이게 의료학적 논문 팩트고 주류였어요 그런데 과학이 왜 위대하냐? 어? 이 실험해보고 저 실험해보니까 어? 인간의 뇌가 발달하고 바뀌네 이게 뭐라고 하냐? 어려운 말로 뇌의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습관에 따라서 뇌가 실제 모양이 달라요 신경회로가 달라요 고착화되는 발달된 신경회로와 그 연결고리가 다르다고요 무슨 말이냐? 스마트폰에 중독돼서 디지털에 중독돼서 20년 사는 사람의 뇌랑 이건 그냥 느낌이 아니고 팩트예요 팩트 생물학적 팩트 그리고 성경 66권에 100도가 있다고 해서 소리내서 성경을 읽고 사는 사람의 20년 동안 그렇게 사는 사람의 뇌가 진짜 달라요 어떻게 발견했냐? 인간의 뇌는 빡! 이대로 멈췄다고 생각했는데 어? 알고 보니 과학이라는 학문은 언제나 반증에 열려있어 알고 보니 어? 이거 논문 봐봐 이거 진짜 우리도 실험해볼까? 뉴턴이 과학과 가설을 딱 분리해놓은 위대한 과학자입니다 그리고 뉴턴은 엄청난 크리스천이에요 아시죠? 뉴턴이 과학은 뭐라고 정했냐? 반복된 실험으로 이 실험을 전 세계 어느 사람이 똑같이 해도 똑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과학이에요 그런데 실험을 하지 않고 만들어낸 이론은 가설일 뿐입니다 이건 과학이 아니라고 뉴턴이 말했어요 과학이 왜 위대합니까? 반증 가능성이 언제나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아이폰 이런 거 쓰는 거잖아요 두 번째 언제나 잠정성 그렇기 때문에 임시성이 있다 그 말은 뭐냐? 과학은요 절대 진리를 다룰 수 있는 학문이 아니에요 어떤 할머니가 팬케이크를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옥스퍼드 대학의 명예교수님 중에 존 레녹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아주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예요 이제 할아버지라서 여러분 공부하시고 비전을 꿈꾸십시오 한국에도 이제 그런 기독교 변증가 나올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 옥스퍼드 명예교수면은 명예수학과 교수면은 엄청나잖아요 그분이 하나님 믿어서요 이미 영국에서 리처드 도킨슨이랑 공개 토론해가지고 그 청중들이 리처드 도킨슨이 졌다고 했어요 졌다고 느낀 사람이 많습니다 졌다고 제가 단정지면 안 되겠죠 그거 아세요? 근데도 20년 뒤에 리처드 도킨슨이 아직도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1위고 무실론과 유물론만 맞다고 한 사람들이 그 책 읽고 기독교 역시 기독교 역시 어떤 할머니가 팬케이크를 만들었어요? 팬케이크를 만들어 그런데 과학자들이 팬케이크는 성분이 이거고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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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 팬케이크를 할머니가 왜 만들었는지 이 과학자들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과학의 영역이 아닌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 하나만 들어줄까요? 과학이 완벽합니까? 과학만이 절대 진리를 탐구할 수 있는 유일한 학문이자 도구다 이게 과학주의거든요 그런데 그 명제마저도 과학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거? 사랑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고 사랑이 없습니까? 위대한 희생은 그러면 동물적으로 그 사람들이 진화론적으로 미쳐서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건 촌스러운 게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성경 말씀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하거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 여러분들도 받아들이기가 쉽고 아멘하고 우리가 좀 더 뜨겁다고 느낄 수는 있겠죠 저는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한국교회에서 썰물처럼 청년과 크리스천들이 빠져나가는데 이 원인이 회계 운동 횟수가 적어서 그럴까요? 나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시 한국교회에 청년들이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이게 교회 숫자가 부족해서 그럴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한국교회의 청년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데 목사님으로 졸업하고 안수받는 사람들의 수가 적어져서 그런 걸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회계 기도와 회계 운동과 여러 기도의 부흥성회 이거는 계속해서 있어 왔어요 그럼 문제의 원인이 뭐냐? 그렇게 회계 기도를 하자고 하는 메신저와 그리고 그 메시지를 받는 청중들 이 두 분들이 모두 기독교 세계관에 결함이 있는 건 아닌가? 어떤 결함? 심플라톤주의적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 건 아닌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여덟 가지 복의 목록 중에는 돈의 축복이 없는데 한 번도 52조 교회에 안 빠졌다는 권사님, 안수집사님, 여러 어른들이 내 자식 대기업 들어가서 한 달에 용돈 100만 원 보내주면 그게 예수의 축복이라고 착각하진 않는가? 부모님을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서 부모님이 저지르는 원죄성이 나에게도 있는데 내가 그걸 거절하고 일부러 보지 않고 일부러 책임을 내가 아닌 다른 것들로만 돌리진 않았는가? 내가 손가락질하는 저 사람, 원수 같은 저 사람 저 사람 마음 안에 있는 이 죄성이 나에게는 없는가? 우리가 궁금해하고 우리가 진지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이런 메시지를 요즘 청년들의 트렌드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요즘 교회가 요즘 애들에 맞는 보금을 변환시킨다고 하는데 보금 자체를 변질시키면서 그걸 지혜라고 착각하진 않는가? 트렌드는 본질적으로 반성경적입니다 저는 연말 연초에 계속 트렌드 책을 공부해요 미래 예측 책을 공부합니다 당연히 사탄적이죠 가정이 해체된다고 5년 전, 10년 전부터 책에서 그렇게 나와요 메타버스 한국에서 지금 베스트셀러 작가 중에 한 명이 있는데요 메타버스 책 서론에서 호모데우스 개념을 말해요 호모데우스가 뭔지 아세요? 데우스가 신이라는 뜻입니다 뭐? 인간이 신이다라고 과학자가 자기 책 서론에서 말해요 우리는 비유적인 표현이구나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아이돌 가수가 노래 제목을 루시퍼라고 하고 최근에 어떤 아이돌 가수 노래 제목의 광야가, 가사의 광야가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영화제에서 상 받은 아주 사탄적인 영화가 있거든요 저명한 영화감독이 그 영화평을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새로운 인류가 나타났다 그 새로운 게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회구성주의 말씀드렸죠? 기독교 시스템으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생물학적 성, 남자와 여자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게 부부고 가정이다 보세요 이런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요 어 그래 그건 너네들 바구니였는데 이제 우리는 새로운 바구니의 규칙이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경이 절대 진리라고 하는 거 하나의 옵션이야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규칙을 따를 거야 새로운 인류가 등장할 거야 이게 그 말이에요 그 영화제에서요 어떤 여자 주인공이 자동차랑 성관계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사람이 사람이랑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것도 기독교 룰이잖아 모든 규칙이 바뀌었어 그래서요 클라우드 슈밥 그 사람이 다보스 포럼 회장이 그 다음 코로나 끝나고 쓴 책 이름이 뭔지 아세요? 위대한 리셋이에요 교보문고 어플 다운받아서 찾아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이 사람들이 리셋이라고 하는 거 뭡니까? 다시 시작할 거야 뭘요? 이제 완전히 룰이 바뀌었어 여러분 이제 좀 감이 오십니까? 이게 이 거시적 변화가 현대성이고요 반드시 도래합니다 왜? 벌써부터 여러분들은 결혼을 옵션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결혼을 꼭 해야 될 이유를 모르겠어 비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세대입니다 하나님도 하나의 옵션으로 아는 세대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구원의 필요성을 절감했어요 그 구원이 어느 종교에 있냐가 문제였어요 근데 우리 세대는 구원 자체를 필요 없어 하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리셋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스칼렛 유한슨 같은 애는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제가 미국애니까 명예훼손 이런 거 생각 안 하니까 그냥 실명 말할게요 걔는 뭐라고 했냐면 일부 1처제는 너무 가혹하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헐리우드는 원래 그런다고 치더라도 뭘 리셋한다는 걸까요? 그리고 이런 사회는 여러분 슬프지만 이제 점점 심각해지는데요 이런 사회는요 도래할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꼭 도래할까요? 1번 도래할 수도 있고 안 도래할 수도 있다 1번 2번 반드시 도래한다 몇 번? 반드시 도래합니다 미래 예측학자가 똑똑해서? 아니요 어떻게? 성경에 이미 나와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랑이 점점 식어질 거다 너희들이 근신하여서 언제나 보해라 깨어있어라 아멘이십니까? 언제나 깨어있어라 언제든 사탄은 너를 미혹하려고 할 거야 미혹하려고 할 거야 스웨덴에서 어떤 기업이 스타트업 기업이 큰일 날 뻔했네 어떤 물건을 하나 만들어서 런칭을 했거든요 유튜브 찾아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어떤 런칭을 했냐 백신 패스를 만들었잖아요 흔들죠 네이버 카카오 흔들잖아요 띠띠띠 근데 이것도 귀찮다 이거지 그래서 스웨덴 스타트업이 이거를 이제 백신 패스도 지겨우니까 귀찮으니까 이렇게 칩을 하나 만들어서 생체 칩을 만들어서 여기에 넣는 것들을 시연을 하고 그것을 이제 유튜브에서 이 상품을 파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플랭클린 그레이한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건 666이 아니다 분명히 아니다 여러분 그런 거에 미혹되시면 안 됩니다 아멘 목사님의 지도 아래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아멘 음모와 음모론을 여러분 구분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오케이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 근데 아주 놀랍다 왜? 그만큼 마지막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 이분법 생활 경제생활과 종교생활은 다른 거야 라고 했는데 나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들이 마지막 때가 될 거야 너희들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보고 때를 분별하듯이 정확한 때는 아버지밖에 모르지만 너희들이 대충 뉘앙스는 너희들이 분간을 해라 그러면 마지막 때에 뭐가 있죠? 신앙과 생활이 분리된 사람이 있어요 여긴 신앙이고 여긴 경제 영역 여긴 법률 영역 문화 영역 예술 영역 이게 딱 분리되어 있어 그래서 이거는 이거 버전이고 주일에는 아멘하고 좀 찝찝해도 아멘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 왜 생계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자 근데 마지막에 마지막에 받지 말라고 하는 거를 너네 이거 받으면 안 돼 안 돼 안 돼 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희한하지 않아요? 갑자기 예수님 도래하실 일들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너네 그 표를 받지 마 근데 그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 너네가 매매가 불가할 거야 갑자기 성경에서 경제적 영역으로 넘어오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분법으로 살아가시면 언젠가는 언젠가는 깨어있는 크리스천이 아니라 언젠가는 이분법적이어서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예수님을 대적하는 진영에서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인 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면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왜 그럴까요? 저는 목사님이 아니에요 한나 유튜버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기독교적인 어떤 고민들을 찍어 올렸어요 근데 그것들을 보시고 많이 동감해 주시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설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검색해 보십시오 LA 남자 여탕 검색해 보세요 LA에서 최근에 작년에 생물학적 남자가 턱수염도 그대로 있고 여탕에 들어갔는데 스파 직원이 들여보내줬어요 생물학적 남자가 여자라고 하는데 들여보내줬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목욕하셨던 분들이 남자가 맨몸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기 미성년자도 있었는데 놀라서 뛰어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문제 때문에 극심하게 아주 유열 유열 시위와 충돌이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근데 이런 뉴스를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잖아요 언론사가 보여주는 언론사가 이게 중요해 그러면 아무런 비판의식 없이 이게 진짜 중요하네 끄덕끄덕 네이버와 다음에서 보여주는 대한민국과 진짜 대한민국은 달라요 생물학적 남자가 여탕에 들어갔는데 왜 제지를 못했냐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그게 법이라서 그래요 작년에 일어났어요 필란드인가요? 폴란드인가요? 제가 계속 헷갈리는데 어떤 여자 국회의원은 성경적 성가치관을 나는 이거의 사실이고 이게 진리라고 믿습니다 토크쇼에 나가서 몇 마디도 안 했어요 세 마디 세 마디 그리고 로마서에서 성경적 성가치관에 의거한 말씀을 카메라로 찍어서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형사고소당했죠 지금 형사재판 중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 이런 뉴스 안 나오죠 왜 안 나올까요? 위대한 리셋을 위해서는 기독교적 가치는 불편하거든요 사단은요 예전에는 교회를 없애려고 기독교인 없애려고 교회를 이게 교회면 망치로 깼거든요 불 질렀거든요 기독교 없애려고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핍박을 하면 할수록 복음이 더 퍼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작전을 바꿨어요 어떻게? 야 안되겠다 망치 때리지 말고 교회 안에 들어가서 성경 해석을 인본주의적으로 하자 감이 오십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아니 성경 66권을 진리라고 믿는데 믿는다는 사람들이 남자가 여탕에 들어가서 스파 직원이 제지도 못하고 스파에서는 어떤 처벌도 안 받고 근데 이게 정상이라고 하는 사회가 지금 우리 한국도 도래하려고 하는데 아니 창세기를 1장을 66권을 진리라고 믿는다는 크리스천들이 가만히 앉아서 교회에서 문 닫고 커튼 닫고 자기들끼리 강강순례하는 게 너무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안 이상합니까? 아니 진리라며 본인들이 종교의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정치적인 오해를 엄청 많이 받고 있는 제가 캐릭터예요 정치적이래요 이게 왜 정치적입니까? 다시요 66권이 진리라며 근데 창세기 1장 27절이 법적으로 틀렸다고 하는 걸 실정법과 헌법으로 개정을 해버리면 성경적 권위가 떨어지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잖아요 유치원에서 이제 다른 걸 배우잖아요 내 아들 딸들이 모태신앙인인데 유치원에서 선생님한테 배워서 집에 와서 내 부모와 다른 뜻을 얘기하잖아요 성경이 진리라고 말하면 엄마 그거 선생님이 성차별 혐오 발언이라고 했어요 이런 토로를 진짜 미국 커뮤니티 아줌마들이 하고 있다니까요 그 똑같은 법이 나오려고 하니까 목사님들이 오해받고 극단적인 취급받아도 길거리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교회에 위대한 책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크리스천이라 함은 내 개인의 영성과 교회의 안녕만 바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비행기에 양날개가 있는데 한 근 100년 동안 특히 한국은 비행기에 양날개가 교인과 그리스도인과 교회됨인데 한국은 잘못된 걸 가르쳤어요 이게 결함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뭐냐 양날개가 있어야 비행기가 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에 잘라버렸어요 이것만 기독교고 이것만 성도고 이것만 교회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개인의 영성과 교회의 안녕 사회가 어떤 법이 통과되고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상관없어 교과서에서 어떤 내용으로 내 아들 딸들이 어떤 걸 가르치고 상관없어 상관없어 내가 부흥성에 갔는데 오늘 너무 은혜 받았거든 그런데요 로잔이란 동네에서 몇십 년 전에 아주 전세계적으로 위대한 보금의 지도자들이 로잔이란 동네에 다 모여서 보금과 기독교는 이런 것이다 로잔 언약이라는 것을 체결했습니다 거기 목록 중에 개인의 영성, 교회, 안녕 다 있어요 전도도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네 번째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회적 책무 다시 한번 따라해보실까요? 사회적 책무 기독교인들은요 올바른 영성이 뭔지 아세요? 진짜 영성 깊은 게 뭔지 아세요? 여기 눌러앉아서 세상이 어떻게 되든 나는 여기서 할렐루야 주님 영성하고 받아들인다 이건 덜 믿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뭡니까? 한쪽은 개인의 영성과 교회의 안녕 다른 한쪽은 뭐예요? 비행기 양날기라고 했죠? 이게 뭐라고요? 사회적 책무 제가 거짓말하는 걸까요? 전 인류 역사상 인권의 함양은 기독교인을 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학술적 팩트입니다 흑인 노예제를 첫 번째로 폐지한 나라가 어디인 줄 아세요? 영국이에요 그렇게 지금 너 백인이야? 너 남자야? 너 이성애자야? 너 크리스천이야? 너는 존재 자체가 죄인이야 잠재적 가해자니까 넌 존재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찌그러져 있어 근데요 위대한 인권운동의 첫 번째 시작을요 노예제 폐지한 첫 번째 국가 영국이에요 영국에서 누가 있냐? 윌버포스가 있습니다 백인 남자가 있다고요 그분 크리스천이에요 그분은 안 거예요 창세기 21장 27절에는 흑인이건 우리들이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인데 이분이 은혜받고 목사님 되려고 했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넌 목사되지 말고 세상에서 이래 세상에서 이래 그분이 수십 년 동안 싸워서 영국에서 첫 번째로 흑인 관련된 노예 법안이 폐지가 됐습니다 우리가 너무 몰라요 이게 기독교인입니다 이게 기독교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이 비성경적 반성경적인 것을 옳다고 얘기할 때 항상 인간의 진짜 행복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이게 기독교인의 올바른 균형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연히 어떤 분의 어떤 설교를 들었는데 설교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했어요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던 게 뭐냐면 그분이 회개를 하라고 메시지를 얘기를 하긴 하는데 여기만 강조하고 이걸 틀렸다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제가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아직도 저런 얘기를 하고 있나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저런 얘기를 하고 아직도 저런 논법으로 얘기하고 있나 우리가 마무리하고 한 가지 예만 들고 찬양하고 기도를 할 겁니다 여러분 프랑스에서는 어떤 분이 계셨냐면 루이 14세 이전에는 종교개혁 이후에 프랑스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 프랑스 사회에서는 천주교가 주류였어요 뭐가 주류였다고요? 천주교가 주류였어요 그래서 개신교도인들이 우리 식으로 예배드릴 거야 하면 종교의 자유를 국한했어요 제한했어요 근데 죽이진 않았어요 대신에 너네 개신교인이야? 우리 기독교인이야? 너네 천주교인 아니야? 그러면 너네는 저기 가서 우리로 말하면 저기 4호선 끝에 오이도 이런 데서 예배드려 거기 교회 만들어서 거기서 만들여 이렇게 양보를 좀 해줬어요 근데 루이 14세가 그 칭령을 폐지했습니다 그 뒤로 프랑스에서는 102년 동안 기독교에 대한 심각한 박해가 시작돼요 그래서 그때 칭령을 폐지하고 나서 알림을 하나 줍니다 공지 띠링띠링 이렇게 이렇게 칭령 폐지하고 이제 너희들 다시 천주교로 돌아와야 되니까 뭐 이런 식이겠죠? 정확한 워딩은 아닙니다 뉘앙스만 볼게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아니면 니들이 나가려고 하면 나가라 근데 문제는 뭐냐? 목사님만 나가야 돼요? 성도도도 같이 나가야 돼요? 도망가야죠 여러분 목사님만 도망갑니까? 스위스든 어디 국경지역에 도망가야죠 근데 어떻게 되냐? 목사님만 빠져나가게 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프랑스 특정지역에서 숨어서 예배드렸어요 어떻게 들었냐? 움직이는 조립식 강대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절벽 높은 곳에서 어떤 사람이 우산을 들고 있습니다 왜? 살피다가 형사처벌하려고 오면 우산을 펴는 거죠 우산을 펴면 강대상을 예배드리다가 조립식으로 들이다가 갑자기 간혜사를 빨리 분리해서 도망갑니다 이게 몇 년? 102년 대환란의 시대가 있었어요 프랑스에 왜? 이유는 단 하나 기독교식으로 예배드렸다고 근데 그 102년 환란 중에 어떤 여자분이 계셨어요 18살 아주 아리딱고 경건하신 여자분이 있었는데 이름이 뭘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마리 뒤랑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마리 뒤랑 이 여자분이 자기 오빠가 오빠가 목사님이에요 오빠가 계신교 목사님이야 기독교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왜 진리인지 배우고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 아리따운 소녀분께서 잡혔네 세상에 계신교식으로 예배드렸다고 그리고 계신교식으로 예배드릴 때 장소를 제공했다고 잡혀버렸네 감옥에 가버렸네 몇 년 살았을까요? 38년 왜? 기독교식으로 예배드렸다고 너 기독교 믿는다고 딱 그 이유 이거 뭐죠 여러분? 이 이유 하나는 뭘 의미합니까? 내가 이제 기독교 안 믿겠습니다 천주교식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라는 한마디만 하면 감옥에서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마리디랑 이 소녀 크리스천들은 이 소녀분은 여자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방식으로 나는 살겠습니다 이 단 하나의 이유로 어떻게 됐다고요? 38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 여자분을 상징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보실까요? 저항하라 비폭력 예수 그리스도에 의거한 저항을 하신 겁니다 거부한 거예요 사회 체제 너희들은 주류라고 하는데 나는 이 진리를 수호할 거야 그래서 38년 말이 38년이지 감옥에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오스기니스가 우리 할아버지가 당대 할아버지께서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여러분 여러분들이 현대성에 저항하지 않으면 패러다임은 반드시 세속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위대하다고 하는 리셋이 정말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맞다고 따랐던 그 진리는 이제 반헌법적이거나 반실정법적이거나 반문화적인 것이 될 겁니다 지금은 이 대전환기 사이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정리가 될 겁니다 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선택 월, 화, 수모, 금, 토, 요일 하층부, 상층부 보금 테라피가 아니라 역사와 사실에 근거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어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셔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월, 화, 수모, 금, 토, 요일도 예수 그리스도 주권되게 크리스천이 되느냐 아니면 내가 예수 믿는 버전 따로 대학교 버전 안경 따로 이 사람이랑 카톡할 때 따로 혼자 방한했을 때 최근 검색어 검색하는 버전 따로 이렇게 살다 보면 너희들은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대분리가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2016년에 썼어요 팬데믹 3년 차입니다 나갈 사람 나가잖아요 하층부에 들어온 자율성은 반드시 상층부를 잠시 간다 우린 물리적인 인간 물리적인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대면 예배는 비대면 예배는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비대면 내 생활 가운데 비대면 방식 하나 들어와요 근데 이거를 임시적인 게 아니라 어? 이거 옵션이네? 이래도 되네? 아 나 오늘 좀 피곤한데 어제 새벽 4시까지 뭐 했는데 아 그럼 오늘 비대면 방송 실시간 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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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함과 상층부에 있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예배자의 삶이 빠지잖아요 이게 사탄의 미혹의 방법이라고요 우리가 이 현실을 마주하고도 그대로 살아가실 겁니까 아니면 진짜 내 실체 역사와 사실에 근거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진짜 제대로 된 회계를 하실 겁니까 그 전에 회계가 다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불안전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는 겁니다 왜죠? 진리라고 하는데 교회 밖에서 저런 일이 버젓이 일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서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어 교회는 우리가 세상 속으로 가는 주유소일 뿐인데 교회에서 텐트 치고 아예 교회에서 전세 내고 교회에서만 사는 겁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태어났어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교회를 왜 다녀요? 주일에 이 아까운 시간에 두 시간 동안 왜 앉아 있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프로그램의 일환입니까? 아 요즘에 아 마지막 강사는 좀 너무 세고 딱딱했어 문 밖에 나가면 또 그대로 사실 겁니까? 첫 번째 실체화된 허리 끊긴 기독교가 아니라 실체화된 온전한 버전의 그리스도인으로 복음 테라피가 아니라 복음을 소유한 나 자신이 전 인격적 회계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찬양 하나 먼저 해볼까요?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을 부끄러워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이 나를 부끄러워하고 모른지 하면 나도 너희들을 모른지 할 거야 엄마 아빠 예수 믿어서 공짜로 누렸던 종교의 자유와 이 거룩한 삶이 결코 공짜가 아니고 아니었구나 누구는 이 예배를 위해서 세상에 18살 나이에 감옥을 38년에 갔구나 내가 당연하게 왔다 갔다 하는 이 주일에 왔다 갔다 하는 건 습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구나 예수께서 실제로 존재하시고 역사적 인물이시고 나를 위해 생물학적으로 의과학적으로 죽으셨고 정말 죽으셨던 그 예수께서 의과학적으로 살아나셨고 죽으셨던 이유는 죄도 없으신 창조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 저 사람 이것저것 예를 들면서 결국은 예수 예수네 결국 죄네 결국 회개하라는 그런 프로세스네 역시 기독교는 똑같아 언제까지 그렇게 잘못된 합리주의로 빠져서 예수를 창피할 겁니까 법이 통과가 됐다니까요 여러분들 아직 결혼해서 애를 안 낳아서 몰라요 예수 믿는 우리 가정의 아들 딸들이 그런 법 체제에서 유치원을 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들이 50년 60년 뒤에도 예수 체제를 진리라고 믿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실제한다 이 말입니다 요즘엔 지옥이란 말도 안 해요 죽으면 천국과 지옥 중에 한 곳을 반드시 간단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이것을 사실로 알고 자기의 목숨을 벌었다 이 말입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지옥이 실제한단 말입니다 사단이 실제한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속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기분이 나쁘셔도 속고 속는다는 셈치고 교회를 나와 보십시오 인간의 참 인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참 행복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있다니까요 예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니까요 제가 깨끗해서 이 마이크 잡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복사도 아닌 삶을 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까 천국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똑똑하십니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는 그 근원의 여와를 경혜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기질에 속지 마세요 습관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 진짜 예수 제대로 믿어야 돼요 그래야 3년 뒤에 우리 만납니다 그래야 5년 뒤에 여러분 우리 또 만나요 10년 뒤에 또 만나요 교회에서 20년 뒤에 또 만나요 천국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사탄은 보이게 공격 안 해요 그래서 속는 겁니다 합리적인 이유로 와요 과학적이라는 이름으로 와요 너무 당연한 명분 갖고 옵니다 중요한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죄를 사했다 아멘이십니까 동공이식 하나 각막이식 하나에도 평생 은인으로 따르는데 각막이 아니라 심장이 아니라 공팟이 아니라 온 육체와 영혼을 우리 때문에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역사적 팩트라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건 창피한 게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다만 무신론과 유물론이 주류인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취급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20대죠 대한민국에서 극소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비주류입니다 어떻게 사실 겁니까 우리가 이 찬양 드리면서 여러분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목사 아들입니다 그동안 예배 드렸던 관습 버리시고 진지하게 이성적 여러분들 깨끗한 정신을 소유해서 가사를 생각해보세요 진짜 고백을 해보세요 아멘 하실 수 있겠죠 찬양합시다 청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청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청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가 고백하세요 옆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고백하십시오 고백하세요 옆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예수님 눈치 보십시오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우리가 한 번만 다시 자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맘 내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회개합시다 예수님 모른 채 안고 회개합시다 예수님 부끄러워한 거 회개합시다 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맘 내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다시 찬양합니다 옆 사람 눈 침 오지 마세요 여러분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를 주님 앞 여러분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멀리하지 마시고 고백합니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여러분 성령 충만 아니면 예수 버릴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예수 사랑하지 않으면 언젠간 미혹돼서 명목상 그리스도인 들킬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예수님 믿었는지 그동안 내가 얼마나 넘어졌는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 우린 백번 넘어져도 백한번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새 영을 받으신 여러분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 전에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느냐 내가 예수님 잘못 믿었던 것 예수님 부끄러워했던 것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후렴 다시 한번 하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고백하세요 멀리하지마 대학교에서 예수님 모른 채 했던 거 회개하십시오 주의 성령을 거둡 직장에서 가정에서 예수님 모른 채 한 거 회개하십시오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우리 친정으로 회개합시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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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를 내려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녀를 간곡하게 구합니다 주여 그분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회개를 부어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찬양을 다시 하고 이제 기도를 다시 하게 될 겁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들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의 대통령 중에 대통령은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짜 믿으시고 믿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주일과 평일의 경계를 예수의 이름으로 박살내버리십시오 여러분 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은 그저 그렇게 살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 지구상 동북아시아 대한민국에서 왜 태어나겠냐 여러분들은 위대한 사명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물며 예쁜 카페에서 팬케이크 하나도 예쁘다고 인스타그램에 올리는데 예수가 날 살렸다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내 뉴스 피드에 올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먼저 생각합시다 여러분 맨날 수련회 시즌마다 했던 결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2022년은 뭔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의 프로그램 끝났으니까 저 문 밖에 나가면 다시 똑같이 사실 겁니까?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내 생활에서 내 스마트폰 최근 검색어에서 내 용돈 기입장에서 예수님의 주권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결단하세요 그걸 결단하세요 세계적인 주의 종이 되는 거요? 세계적인 비전의 꿈을 꾸는 위대한 사명자요? 별것 아닙니다 신앙과 생활이 합일시 되면 돼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저는 내려가고 이제 목사님께서 올라오셔서 계속 기도하실 겁니다 이제 진짜 바뀌어야 돼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옆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고백하십시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합니다 다시 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고백하세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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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명이여 내 영혼 성명이여 내 영혼 성명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내 생명 내 생명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생각 aprend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두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두 손 들고 눈치 보지 마십시오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여러분 세상 가수 콘서트에서도 손 듭니다 세상 가수 콘서트에서도 두 손 듭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두 손을 듭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니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고백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우리가 결단합시다 어떤 결단이냐 내가 이런 기도 드려도 바로 내일 방구석에서 어떻게 넘어지는지 내가 가장 잘 압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님 도우셔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넘어졌다 하더라도 뻔뻔하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선택하겠습니다 이 결단은 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죄에 한 번도 안 넘어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백 번 넘어져도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 선택하겠다고 그 결단하십시오 마리 뒤랑을 생각해보십시오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체포되어서 38년을 감옥에 있었어요 그 아름다운 그 여인의 예수를 향한 저항을 생각해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선택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미 우리는 비합리적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습니다 의도적 바보가 되십시오 왜 왜 우리가 극단적으로 의도적으로 바보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야 됩니까 예수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이길 힘이 없습니다 성령님 임지하셔서 우리 그 이길 힘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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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